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형 생일 아니에요?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갑자기? 사랑하는 석진이 형 생일 아니에요 오늘? 오늘 아닌데 그 며칠 뒤에 있을 내 생일 리허설 하고 있었어 아 그래요? VM 열심히 해 형 이리 와요 앉아서 먹어요 같이 먹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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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니 너무 즐거워 형 근데 한국 시간으로 형 생일이 언제지? 한국 시간으로 12월 2일이구나 그러면은 자 나도 그럼 얼굴 좀 친한 하자 자 그러면은 뭐 그러면 왜 그럼 얼마 남은 거야? 뭘 얼마 남아요? 내 생일 생일 신경 안 써가지고 너무 네? 제가 준비했어? 준비했지 방금 형이 리허설 보여줬잖아 이거 그대로 하면 돼 오케이 알았어요 형 아마 그 미국 시간으로 새벽 2시 3시 이때쯤 할 거거든 오케이 오케이 7시 8시 감사합니다.